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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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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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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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내가 기도해야지 아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이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때 성령께서 중복 기도를 하여 주십니다 하늘보장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수가 없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동물이 비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혼자 외로웠어 내가 혼자 외로웠어 무너지여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혼자 외로웠어 내가 혼자 외로웠어 나 혼자 외로웠어 UE 두군가 널 위해 기도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외롭다고 하겠습니까? 외로움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도약하지요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교제 속에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을 너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운 당신이 아니라 행복한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에 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오히려 늦끈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을 예비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시옵소서